안녕하십니까. BBS 부산불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정정치민당 원상정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실천하는 버부, 즉 진리의 형제로서 모두가 맑고 맑은 사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꾸준히 위없는 보리심을 얻기 위해 정진하며 또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꾸준히 보살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성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이 쉽지 올바르게 실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라는 의문만 해도 쉽사리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감히 남의 일까지 나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남의 일에 나서기에 앞서 내 자신이 보다 완전해야 한다는 관념도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보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실천이 요구될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과거 군사 독재정권 하에 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무렵 당시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의 중요한 지위에 올라 그때 올바른 정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또 그 당시 우리 불교계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에서도 정부의 잘못된 반민주화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행동에 대해서 종교인이면 종교인답게 수행이나 열심히 하지 뭐 때문에 세상사회에 대해 나서는가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일견 타당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에서는 우선 학업에 충실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충실한 자세로 훗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대중의 정신적 사표가 되기로 발심한 사람들은 역시 세상사회의 흔들림 없이 어연하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신제가 지극평천하라고 하듯이 제 몸부터 제대로 가누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 나라 일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개인과 사회를 단순한 도식으로 파악한 나머지 개인과 사회의 연기적 관계를 관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진정참다운 학문을 탐구하려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 안정은 국민이 자신의 조건을 침해받지 않는 적 민주적 정치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수많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상황은 중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최상의 실천 덕목으로 가슴에 새기고 있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나 육바람일의 가르침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해주는 이타행입니다. 따라서 금강처럼 단단한 지혜를 얻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과 정확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을 겸비한다는 것은 둘이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에 것이라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더욱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제 4차 산업의 도례를 맞아 자국의 이익과 인류의 번영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연구작업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탁한 정치로 인해 민족의 전망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의연한 정치로 나라의 장래가 허리탄 우유빛으로 가려져 있다면 도대체 어찌해야 옳겠습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하겠다는 지조다들이 권력다툼으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고 이관질과 음해를 일상화하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많은 구강들이나 사상가들은 잘못된 정치와 삿된 논리로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던 대바다다의 음해와 이관질로 여러 백성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 대바다다에게 부처님께서는 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시며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셨습니다. 이때 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 정치 지조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죠. 어느 때 부처님께서 라자그라하의 카란다 대나무 동산에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대바다다는 바라유지 왕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덧없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목숨을 마친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왕자여! 지금 곧 부왕의 목숨을 끊고 이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십시오. 나는 이제 석가모니를 죽이고 가장 높은, 즉 옳게 깨달은 네가 되면 이 마가다의 새 임금과 새 부처가 되니 어찌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해가 구름을 해치고 빛 주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고, 구름이 사라진 하늘의 달이, 묻별 가운데서 밝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라유지 왕자는 곧 부왕을 감옥에 가두고 신화를 갈아세워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때 비구들은 라자그라에 가서 걸식을 하다가 대받았다가 왕자를 시켜 그 부왕을 감옥에 잡아 가두고는 대신들을 갈아치웠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 세종께 나아가 이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임금으로서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 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대신들도 법이 아닌 일을 행할 것이오. 대신들이 법이 아닌 일을 행하면 그때에는 황태자도 법이 아닌 일을 행할 것이다. 태자가 법이 아닌 일을 행하면 그때에는 신하와 관리들도 법이 아닌 일을 행할 것이오. 신하와 관리들이 법이 아닌 일을 행하면 그때에는 백성들도 법이 아닌 일을 행할 것이다. 백성들이 법이 아닌 일을 행하면 그때에는 군대들이 법이 아닌 일을 행할 것이오. 군대들이 법이 아닌 일을 행하면 그때에는 해와 달이 운행을 잘못하여 때를 맞추지 않을 것이다. 해와 달이 때를 맞추지 않으면 곧 절후가 없어지게 될 것이니 곡식이 땅에 있어도 자라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나 날짐승이나 날벌레들은 형색이 변하고 수명이 매우 짧아질 것이다. 그와 반대로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 행하면 대신들도 황태자도 신하와 관리들도 백성들도 군대들도 법이 아닌 일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때에는 해와 달이 순조로이 운행하여 절후가 지켜지고 때를 맞출 것이다. 그리하여 해와 달은 제대로 돌아가고 바람이 비가 때를 맞추면 재변이 나타나지 않으며 하늘 땅신은 기뻐하고 곡식들은 풍성하며 임금과 신하는 화목해 형제처럼 서로 보아 마침내 친소가 없으며 중생들은 형색이 광채 나고 먹는 것은 소화가 잘 돼 탈이 없으며 수명이 매우 길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정치와 교화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나신 세존께서는 개송으로 지도자의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떼가 물을 건널 때처럼 길잡이 소가 바로 가지 못하면 그 소떼가 모두 바로 가지 못하니 그것은 길잡이 소를 따르기 때문이다. 백성들 모두 괴로움을 받는 것은 왕의 법이 바르지 못한 데 있네. 그러므로 안하니 나쁜 법을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그러하리라. 마치 소떼가 물을 건널 때처럼 길잡이 소가 바르게 가면 따르는 소도 모두 다 바르나니 그것은 길잡이 소를 따르기 때문이다. 종생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대중에게 반드시 길잡이가 있나니 만일 길잡이가 바른 법을 행하면 그 뒤를 따르니 말할 것 없네. 백성들 모두 즐거움 누리는 것. 그것은 왕의 법이 바른데 있네. 그러므로 안하니 바른 법을 행하면 백성들도 그 따라 편안하리라.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일이므로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의 일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과 관리 그리고 권력과 결탁해 불을 누리는 사람들을 꼬집어 들려주는 얘기인 듯합니다.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다고 나선 사람들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 행하기는커녕 권모 술수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 그리고 이왕 자신이 득세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남도 함께 망해야 한다는 물귀신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막가는 형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최근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상당히 살벌하게 변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앙도 재앙이지만 사람에 의한 재앙도 요 몇 년 사이 목숨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사물과 현상은 서로 인과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법구 비호경에는 국왕이 행하여야 할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백성을 잘 다스려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장병을 기르고 때에 맞추어 상을 주라 했습니다. 셋째는 선법을 생각해 잊지 않아서 복덕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넷째는 충신의 곧은 간언을 믿고 소인의 참소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직한 관리가 해를 입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욕탐의 쾌락을 절제하여 마음이 방일하게 흐르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행한다면 이름이 사방에 떨치고 복이 스스로 모여들거니와 이것을 버리고 돌보지 않을 때는 모든 기강이 잡히지 않아서 백성들은 궁한 나머지 난을 일으키려 하며 관리는 지치고 형세는 쇠퇴의 길을 달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곧 6월 1일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고요한 정진을 하여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뽑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뽑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불행이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지금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지도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른 정치와 교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웃에게도 바른 지도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곳에는 이런 말로 저곳에는 저런 말로 가문의설과 권모술수 그리고 대중을 이관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의 대열에 있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비판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안락을 얻을 때 백성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는 더욱 기성을 부려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몰락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반야경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보살 마하살은 온갖 중생에 대해 부모, 형제, 처자, 제몸 같은 생각을 갖는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사회적 고통에 시달리는 중생의 아픔을 생각해 우리 불제자들은 사회와 이웃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실천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권리 행사에 있어 불제자로서 모범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